엠마오 연구소 자 어느 거리에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꼬맹이 한 10살 정도 되는 꼬마이가 바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아줌마 천원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어떤 신사가 딱 봤어 근데 봤더니 아니 애가 너무 어린 거지 어린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애야 너 몇 살이니? 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너 집이 어디야? 전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? 부모님은? 전 부모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보육원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거기가 싫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신사는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 순간 안쓰러운 마음을 넘어서 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아마 어떻게 못하겠는 거지 얘가 이렇게 거리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친구야 너 아저씨랑 같이 우리 집에 갈래?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소년은 아저씨를 따라서 아저씨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봤더니 와씨 어마어마한 저택인 거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가 엄청난 부자였던 거지 그래서 그 부자친 문을 끼익 열자마자 뭐가 가득하냐면은 와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거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맨날 먹어도 다른 애랑 싸우면서 먹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상한 음식만 먹었었는데 갔더니 막 진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사가 갔으니까 가족들이 막 나온 거지 어 아빠 오셨어요 어 옆에 누구예요 아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게 될 친구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어 안녕 야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야 너 게임 좋아해? 막 환영해 주는 거지 이 소년은 한 번도 환영받아 본 적이 없어 맨날 어디 가도 막 야 너 더러워 저리 꺼져 이런 말만 들어봤지 이런 환대를 처음 받아본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사가 이 애 손 잡고서 위측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 앞으로 네가 쓰면 되는 방이야 여기서 지내면 돼 오케이 마음에 드니? 갑자기 방을 내주는 거야 자기한테 자기는 그동안 맨날 밖에서 아 방이 뭐야 이불이 뭐야 막 박스 덮고 자고 그랬었는데 자기한테 방을 내주는 거지 막 정신이 막 어질어질한 거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삶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자기가 제일 원했던 거 야 그리고 너 나이 보니까 학교 가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학교에다 말해놓을 테니 너 내일부터 애들이랑 같이 학교 가면 되겠다 이거 너무 부러웠거든 아침마다 자기 또래 애들은 학교 가는데 자기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학교까지 가게 된 거야 갑자기 하루아침 안에 내 삶이 다 바뀐 거지 너무너무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지 아저씨 너무너무 고마워요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뭐라 그래 야 아저씨가 뭐야 뭐라고 불러 아빠라 불러 자 그때부터 이 아저씨와 소년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야 자 그렇게 새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이 소년이 쑥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학생이 돼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자 그러다가 제일 친한 친구도 생겼고 친구랑 허심탄회하게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말을 하는 거지 야 너 되게 부럽다 저번에 보니까 니네 집 갔을 때 니네 집 엄청 크고 돈도 많고 야 니가 갖고 싶은 거 다 있더만 야 어떻게 그런 집에서 태어났냐 진짜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솔직한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너만 알고 있어 나 우리 아빠 친한 사람 아니야 아 진짜? 어 나 사실은 그 보육원 출신이었는데 지금 아빠가 나를 보더니만 갑자기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거야 그냥 감사한 거지 나도 운이 좋았던 거지 야 그게 너 대단하다 야 그러면 아무 사이도 아니었었는데 너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주신 거야? 와 니네 아빠 장난 아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 친구가 입방정을 떱니다 뭐라고 했을까? 야 그러면 너 나중에 유산도 받겠네? 유산? 그게 뭐야? 아 유산 몰라? 그 원래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재산이 다 아들한테 가잖아 그거! 그 니네 아빠가 죽으면은 그 재산 다 닛게 되겠네? 어? 어 그 그런가? 그때부터 소년의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동안 봤거든 아버지 재산이 엄청 많은 거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내게 될 수 있다?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소년의 머리가 막 그 막 어지럽고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지금 바로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나한테 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 어 막 나쁜 생각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기 머릿속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생각이 멈추진 않는 거야 유산? 한 번에 냈고? 냈고?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생각하고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? 이 소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동에 옮기고 말아 자 어떻게 했을까?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어색하게 말을 하는 거야 저저저저기 아아아 아버지 그 좋아하시는 와인 한 잔 드실래요? 갑자기 어 그래 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이 이제 주방에 가서 와인을 준비하는 거야 이 와인잔에 와인을 따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넣었을까? 미리 준비했던 독약을 부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한테 가져가는데 너무 긴장되겠지 너무너무 떨리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들고 가는데 다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야 하다가 어떻게 결국에는 팡 엎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오신 거지 아유 괜찮니? 너 무슨 일이야? 아이고 엎어졌네 너 안 다쳤어? 아 예예 안 다쳤어요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았을 거야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? 집에서 키우던 개가 막 달려온 거야 와가지고 이 와인을 보더니 정신없이 막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되게 먹어보고 싶었나봐 자 그런데 얘가 와인을 먹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? 그 자리에서 픽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보고서 놀란 거지 아 뭐야 얘가 왜 죽어 갑자기? 오 피 흘리네? 얘 왜 이래? 얘 와인밖에 먹은 게 없는데 지금? 그 순간 아버지의 머릿속에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니? 너 설마 지금 와인에다가 뭐 넣은 거야? 왜? 너 설마 나를? 그러니까 아버지도 눈치를 챈 거지 얘가 내 유산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나는 얘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닌 애를 불러서 우리 집에 들었는데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거지 내 모든 걸 노리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막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화를 그냥 꾹 누르고서 딱 한 마리 한 거야 너 당장 네 방 들어가 내 눈앞에 뛰지 마 너 이 집에 살면서 내 눈앞에 절대 뛰지 마 너 화장실 갈 때는 학교 갈 때는 그냥 내 눈에 안 보이게 숨어 다녀 너 꺼져!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도 그제서야 자기가 한 잘못이 떠오른 거야 막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근데 아버지가 너 나오지 마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방으로 들어간 거지 가가지고 문 닫고 그 안에서 숨어 지내는 거야 무서운 거지 아버지한테 쫓겨날까 봐 아니면 이제 아버지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였다가 정말 죽을까 봐 그때부터 덜덜덜 떨면서 살기 시작한 거야 자 근데 아빠도 그때부터 딜레마를 겪게 돼 무슨 딜레마냐 사실 그냥 이렇게 너 저 방에서 나오지 마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잘못이거든 이거 법적으로 치면 뭐야 살인미수야 심지어 존속 살인미수 이거 너무너무 큰 잘못이야 이거 마땅히 벌해야 돼 근데 이거를 벌하자니 경찰서에다 얘기를 하자니 얘 이거 무조건 잡혀갈 거야 근데 그렇게 잡혀가게 하자니 뭐가 문제야? 지금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 정말 사랑스러웠던 그 얼굴이 지금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을 처벌하지도 못해 근데 처벌 안 해서는 안 돼 왜? 왜? 이거 진짜 큰 잘못이니까 이거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다간 얘가 이 잘못을 반복할 염려도 있어 이거 반드시 처벌하기는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때부터 이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시작이 된 거야 자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엄청나게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야 아들은 언제 아빠한테 쫓겨날까? 언제 아버지한테 혹은 더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까? 두려워하면서 방 안에 숨어 살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너무나 큰 배신감 동시에 딜레마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지 자 그러던 와중에 인천공항에 누군가가 짠 도착을 합니다 바로 누구였을까? 그 사이에 해외 유학을 가 있었던 큰형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아들 그래서 큰형이 유학 갔다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짠 돌아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왔어요 딱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박살이 난 거야 여러분 저 왔어요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많이 나오고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봤어 아버지 누구니? 네 저 큰아들입니다 문 낑 여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루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가봐라 아 얘 무슨 일이지?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소년 동생이 살고 있는 그 방에 가본 거야 형 들어간다 그래서 방을 끼익 열었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방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러고서 그거를 보니까 형도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너 저기 아버지하고 무슨 일 있지? 물어보니까 동생이 이러는 거야 너 형한테 거짓말 할래? 너 솔직히 말해 너 아빠랑 뭔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뚝뚝 흘리면서 이 큰형한테 모든 일을 다 얘기했어 형님 제가 사실은요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했냐면요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에 탐져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방에 들어가서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숨어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큰형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 이렇게 묵묵하게 다 들었어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근데 이게 무슨 아빠하고 아들 사이야 아니 세상에 무슨 아빠가 아들 보고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하고 세상에 무슨 아들이 아빠를 무서워해가지고 집에서 편히 못 따라다녀 야 이게 무슨 아빠하고 아들 사이냐 아니 형님 근데 이게 당연하죠 어찌 보면 저는 쫓겨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거죠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깐요 아니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맞는데 야 이게 아빠하고 아들 사이냐 이게 완전 쑥대받치지 이게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야 네가 아빠한테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한테 화가 났고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 잘못을 네가 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도박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했어 연락해가지고 야 지금 당장 아빠를 죽여가지고 그 유산을 나한테 보내라 근데 너는 거절한 거야 근데 내가 너 협박한 거야 너 이 자식 나한테 그 돈 안 보내면은 너 고아 출신인 거 주변 애들한테 다 까발릴 거야 이게 협박하니까 네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야 이렇게 하면은 너는 아무 잘못 없어지는 거니까 너랑 아빠는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형님 뭐 그렇게 되면 그럴 거 같긴 한데 아니 형님께서 왜 그러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은 아빠랑 화목하게 되는 거 맞아? 아니야 아니 맞아요 근데 형님이 왜 그런 누명을 쓰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냥 네가 웃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 네가 우리 집 맨 처음 왔을 때 난 그때가 지금도 기억나 그 거지꼴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딱 왔는데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 아빠하고 아빠가 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웃는 걸 볼 때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오케이? 아무튼 내 말대로 하자고 알았지? 그래서 막 동생이 말릴 새도 없이 형이 막 아버지한테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계십니까? 저 큰아들입니다 그래 들어와라 그 아버지 할 얘기 있어요 그 지금 동생하고 사이 안 좋다면서요 동생이 아버지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사실 관계가 좀 달라요 아버지 그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제가 시킨 거였어요 제가 사실 미국 갔다가 도박에 빠졌는데요 제가 얘 시켜가지고 아버지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처음엔 거절했었는데 제가 얘를 협박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극대노를 한 거지 뭐? 하면서 이 큰아들의 뺨을 후려치기 시작한 거야 근데 한 번만 후려친 게 아니라 막 뻥 뻥 뻥 막 발로 차고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은 그때 아버지가 느낀 분노의 양은 장난이 아니었거든 왜냐면은 특히 얘는 내 친아들이야 근데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과 얘 동생이 했던 잘못인 줄 알고 동생한테 이미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범인이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얘 때문에 부당하게 동생을 혼냈던 거잖아 거기에 대한 미안함까지 겹치면서 이 형을 막 완전 패기 시작한 거지 막 짓밟고 막 한 다음에 그 동생이 당했던 거와 똑같은 처분을 내린 거야 너 지금부터 내 눈에 띄지 마 너 네 방에 들어가서 내 눈에 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이면 난 널 죽여버릴 거야 네 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에서 막 고함 소리 들리고 막 때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동생은 그 문에 길을 대고 있었거든 막 무서운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야 벌컥 오더니만은 갑자기 아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확 끌어안은 거지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내가 잘못 알았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방금 사실을 다 들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형이 시킨 거였다면서 내가 너를 괜히 멀리했구나 네가 잘못한 줄 알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다시 옛날처럼 아들과 아빠 사이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다시 허목하게 지내자 하면서 막 끌어안는 거야 그래서 소년이 이 아빠 품에 안겨있으면서 머리가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자기의 가장 큰 짐이 덜어졌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머릿속에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버지와 다시 화목해지고 방에 이제 딱 혼자 들어오게 된 거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마음이 복잡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형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갑자기 그때 방문을 누가 똑똑똑 두들깁니다 누구세요? 어 나 누나야 들어가도 될까? 어? 그 집에 살고 있던 아버지의 친딸인 누나가 방문을 두들긴 거야 어 내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? 그래서 온 거지 어 누나 무슨 일이세요? 그러니까 누나가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네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얘기해주려고 왔어 어 어떤 사실이요? 어 사실은 말이지 자 그러면서 이 누나가 얘기를 쫙 해주는데 근데 이 얘기가 어마어마한 거야 무슨 얘기였냐 자 시간을 뒤로 되돌려 볼게 자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했다가 아빠한테 들켜서 아버지가 화를 냈던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장장 들어가 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 즉시 미국에 가 있던 친형한테 전화를 걸었어 뚜루루뚜루루 여보세요? 어 아들아 잘 있니? 아 예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?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가지고 너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아 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요? 사실 방금 전에 네 동생이 무슨 짓 했는지 아니? 하면서 이 큰형한테 소년이 잘못한 얘기를 다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동시에 아버지가 느끼는 고뇌와 고충도 함께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문제여서 얘를 벌해야 되는데 이 정도 크기의 일을 만약에 그대로 처리하려면은 얘 무조건 감옥 갈 거다 근데 그렇게 감옥에 보내자니 얘가 나는 지금도 얘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다고 또 덮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큰형이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럼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한국으로 갈게요 한국으로 갈 테니까요 얘가 듣는 앞에서 저를 때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시고 원래 내 동생이 받았어야 될 처벌을 저한테 하세요 어쨌든 제가 죄를 덮었으니까 얘 죄는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동생 옛날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얘도 느낄 거예요 자기가 한 잘못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악한 행동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정말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고 혼내고 방에 가두세요 얘기한 거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? 네 지금 제가 여기 공부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소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와 형이 함께 모의한 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나를 통해서 다 들은 거야 그 즉시 이 동생이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형 방에 뛰어들어간 거야 형 방에 뛰어들어갔더니 형은 막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막 온몸이 피떡이 된 상태야 그래서 그 형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형 도대체 왜 그랬어요 그 누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아버지랑 형이 제가 뭐라고 저는 이 집에 어찌 보면 친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고하고 그지였는데 왜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막 울었던 거야 너무 고맙고 감동되고 막 이해 안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이 누운 채로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동생아 정말로 내가 한 게 고맙니? 아 그럼요 야 그러면은 정말 딱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을까? 아 네 형님 저 뭐든지 말씀하세요 형님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다 들을게요 딴 게 아니라 다시는 아버지를 심화시키지 말아줘 물론 네가 옛날 습관도 있고 네 안에 악한 마음도 있어서 그거를 물리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한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이 고맙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 심화시키지 말아줘 그 얘기를 듣고 소년은 더 펑펑 우는 거지 네 형님 다시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막 울면서 밤에 새웠다라고 그래 자 지금까지가 내가 준비한 이야기의 전부이고 나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 동화 이야기 하나에 다 압축시켜놨어 자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몇 가지 눈치챈 게 있을 거야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이 사건은 뭐를 상징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 아직 전혀 감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 자 이 동화 이야기는 어떤 걸 비유하는 것일까 이 사건은 엄마 연구사